세발 까마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음악그룹에 대해서는 세발 까마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한나라 벽화에 그려진 삼조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삼조고 삼조고 또는 세발 까마귀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양 속에 산다고 여겨졌던 전설의 새이다. 해를 상징하는 원안에 그려지며 종종 달에서 산다고 여겨졌던 원안의 두꺼비에 대응된다. 삼조고는 신석기 시대 중국의 양사오 문화 한국의 고구려 고분 벽화 일본의 건국신화 등 동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삼조고는 세계의 다리가 달려있는 까마귀를 의미한다. 그 이유를 들자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태양이 양이고 삼이 양수임으로 자연스레 태양에 사는 까마귀의 발도 세계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삼신일체사상 즉 천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조선 시대의 제기로 사용된 삼족정과 연관시켜 세발 2천개의 사자 군주 천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삼조고의 발은 조류의 발톱이 아니라 낙타나 말같은 포유류의 발굽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조고 문양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5천년에서 3천년 사이에 중국 황하 중류에 존재했던 양사오 문화이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양사오 문화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토기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 문양이 발굴되었다. 상나라의 수도인 은어 후가장 천사 호묘에서 발굴된 청동제 사각형 소태도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다. 또한 랴오닝 성차우양 지구 원태자 벽화묘에도 삼조고 문양이 있다. 중국에서 삼조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전환시대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춘추원 명포와 산해경이다. 이에 대해서 장영의 영언에서는 홀수는 양이니 다리가 3개인 새가 태양에 있고 짝수는 음이니 다리가 4개인 토끼가 달에 있다고 풀이하였다. 고구려의 삼조고 한국에서는 씨름무덤 쌍영총 천왕지신총 등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삼조고가 많이 그려져 있다. 삼국유사 위기 편에는 소지왕 10년대에 까마귀가 나타나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나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영엄한 존재로 등장한다. 일본의 기원과 관련이 깊은 신라의 연호란과 세오녀 전설에서도 삼조고가 등장하는데 연호란과 세오녀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이름의 까마귀 오자가 붙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까마귀를 빛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위천의 가사에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일부 묘석에 삼조고가 새겨져 있다. 한국의 삼조고는 중국과 일본의 삼조고와는 달리 머리에 공작처럼 둥글게 말린 벼슬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 외형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벼슬은 국가통치조직에서 나랏일을 담당하는 직위나 직무를 상징한다. 약식의 유래는 고려시대 후기 때 승려 1연이 1281년에 쓴 삼국유사 사금갑조에 기록되어 있다. 488년 신라의 소지왕이 음력 1월 15일에 왕이 경주 남산에 있는 정자인 천천정에 행차하였다. 이때에 까마귀가 날아와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덕분에 왕은 영모를 꾀하려던 신하와 궁주를 활로 쏘아 죽여서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때부터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로 정하여 까마귀를 기념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진했으며 약식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 및 제아사학에서는 삼조고의 기원이 한민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진무천왕의 활 위에 앉은 삼조고 일본에서는 계곡신화에서 일왕의 군대의 길 안내를 한 태양신의 사자인 일본의 삼조고 야타가라스가 고대 고분과 각종 유물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쿠마노봉궁대사 등에서 모시는 대상이기도 하다. 일왕이 즉위식대에 입는 곤룡포의 왼쪽 어깨에는 삼조고가 자수로 놓여있다. 또한 일본축구협회에서는 삼조고를 엠블렘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